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와, 여러분 저 귀에 카메라는 뭐야? 그래도 저번에 다 오셨던 분들이죠? 맞죠. 저번에는 되게 더웠는데 오늘은 그다마 아,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의상이 어때요, 여러분? 원래 저희가 오늘 막방을 유기 개인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막방이라서 이렇게 근데 매치가 좀 다 다르잖아요, 오늘 완전 캐릭터가 딱 그리가 들어서 다른 팀에 한 명씩 섞여줄 것 같은데 다른 팀에 한 명씩 섞여줄 것 같은데 아니, 코비는 자중력 같애 사복이 그럼 오늘 같애 뭐야? 난 이런데? 이거 뭐야? 이 카드 여기다가 딱 스케이드보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의상이면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맞아요? 아니지 아, 많이 봤잖아 이게 얼마나 더워져야 돼요 됐고요 아, 오늘 근데 로얀가 멋있어요, 이게 옷이 잘 잡히고 나 이거 입에 쓰니까 이거 입은 또 해야지 오묘 tussen 네 웃도 활speET 어이구! лет스코! 레츠고, hol구! 아, 이건 왜 hahahaha 아니, 야지, 나 그냥 이거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acy tal다, 아무ントiles 없네 오오... 오오! ** imposed advocacy 아니야 우리 지효는 또 오늘 아 지효 완전 보디가드같이 안 돼서 처음 어딨어요 지금? 1, 2, 3이지 우리 윤호는, 에인호는 약간 무영키스 같지 않나요? 근데 구매 한 번 해줘야 무슨 아름답다 아, 선글라스는 없으면 좋지 아, 선글라스는 없으면 좋지 우리가 지금 써 그러면, 선글라스는 선글라스 없는 걸로 아, 선글라스의 아줌마 주소 아, 선글라스의 아줌마 주소 아, 선글라스의 아줌마 주소 아, 선글라스의 아줌마 주소 와, 진짜 크다 내가, 뱀뱀 이거 판바귀야, 판바귀 오늘 아침에 매일마다, 매일마다, 요구가 보고있어요 노가, 이 뱀 우와 와아 바로 가수야 바로 가수야 바로 가수야 근데 뭔가 저희가 지금 이제 군부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군부도 있고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또 있다고 해서 군부도 있고 군부도 있고 약간 군부도 있고 우리가 우리가 유서를 해야돼 우리가 유서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유서를 해야되는데 하하하 오늘 군부대 군부대 들어가는 분 계십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맘빵이가 맞아요 와 오늘 맘빵이라서 오니까 많이 아쉽긴 한데. 그런데 또 뭔가 레일이... 레일이 아니구나. 월요일 날에. 아, 월요일 날에. 월요일이 아니고 저희가 무대가 남긴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톨류마인을 해야. 아, 됐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오늘이 막방이고 우리가 월요일 날에는 톨류마인을 무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되게? 톨류마인을? 네, 톨류마인을 하게 됐어요. 차 들고 오세요. 오늘 아마 운치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여러분, 톨류마인 안 본 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되게 좋다. 어쨌든 낙방이니까 우리 낙방의 막내 지우가 손감을 한 번. 아, 동전하고 저희 이제 업무 끝났습니다. 아쉬우죠? 빨리 통과하겠습니다. 아, 업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인척이가 막방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일본 오는 사람? 일본! 일본! 아, 오케이. 좀 이따가 연락하세요. 네, 일본 공연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네, 오실 수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막방이잖아요. 어, 항상 어, 되게 시간이 빨리 흘려간 것 같아요. 뭐, 1주차는 거의, 그리고 벤지를 같이 잠도, 같이 벗자기도 했고 막 그랬었는데 1주차, 2차가 진짜 막 심없이 흘려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솔직히. 어, 벤지를 항상 살면서 저희 응원해주느라 고생이 진짜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또 저희 또 뭐, 완전 마지막은 아니지간에, 완전 마지막은 아니지간에, 또 다시 컴백하니까. 예, 그랬는데 그래도 같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과자 수 incentive 음, 호주님! 이렇게 안 맞으면 좋겠다. 호주가 그렇게 보기 배웠어요. 아, 맞다. 응, creation. 오늘의, Anchor Law começo 진경아. 이렇게 와갈 수 있는 거 같아. 오늘 린진'... 여러분 Инibal이지. 그리고 월요일에도 있으니까 월요일에도 가르쳐서 정말 진짜 멋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파이팅! 저 이따가 그 콘서트에서 다시 아나요? 아... 아... 나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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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뭐... 디자이너 활동에서 이렇게... 분들이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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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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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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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오는 햇빛이... 표현냐... 아... 우리가 햇빛을 몰고 다니려고... 아... 이런... 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뱀즈가 빛나서 그렇지... 햇빛이... 아닌가요? 네... 아... 네... 아... 네... 아... 갑자기 되게... 덥겠네... 햇빛이... 아... 지금... 어... 점심은... 점심 먹은 시간은... 어디서 점심 먹어요? 네... 밥 먹었어요! 아... 밥 먹었어요! 아... 뭐 먹어?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여러분은 열심히 일어나세요? 오늘... 너무 열심히... 아침에 일어났구나 다들... 음... 근데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아셨죠? 오늘 다... 11시 연습실... 시키니... 아니... 이제... 일찍 자야해... 아... 못해요? 아... 아... 다시... 유하님껄은... 아침에는... 이 시스템은 동행화를 드러내서 고생하셨습니다. 볼륨 마이도 볼륨 마이도 좋은데요. 저희가 동세에 4주가 지났어요. 진짜. 투피스가.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 맞아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빠르고 요새 저희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업로드 되고 있잖아요. 잘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저희 어제 팬션 봤어요? 저희 호비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날 제이콥이 팬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도 그냥 막 내려놓고 보면 너무 편하게 했어요. 호비가 그때 애교가 뭐했죠? 이현이 한 거 다시. 아니 했어요. 네가 삼성 세팅하고 했잖아. 이현이 한 거 다시. 이현이 한 거 다시. 근데 그때 우리도 너무 진짜 재밌게 촬영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런 콘텐츠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재밌었어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콘텐츠. 네.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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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투. 저하게 생각하면 혹시 저희 그 경찌기 선수 명언만 선수와 치킨 먹는 거 다 됐나요? 네. 너무 웃겨.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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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저 콘텐츠 나가고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연락만이 오니 콘텐츠 많이 보니까 그래서 왜 거기서 나오냐고 연락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잖아. 비애비가 갑자기 연락만 신고를 드렸어요. 서비스 드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방식? 방식이면 안 되지 않았나? 와 진짜 다들 너무 아름다워 아무튼 이제 시간 정도가 낫지 않다 여러분 저는 뭔가 그런 뭐지? 생각해 저희가 뭔가 다음 뭔가 앨범에 이런 거 좀 있으면 깜짝 놀랐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맞아요 제가 보니까 좋아요? 네 아 근데 뭔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늑진이 네 아 일주일 일주일만에 보나요 저희 어제 근데 뭔가 이렇게 인식적으로 이렇게 안 빠져 아 맞아요 어제 밖에서 기다렸다 네 네 바깥잖아 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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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 eka 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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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엔딩을 가고 보 holes 바치고 바치고 이쯤일 바치고 강아지, 고양이, 별 따는 거 팔라고. 아니, 이게 너무 멀면 안 돼. 모발! 모발 해달라고, 모발. 안지아요? 모발, 모발. 모발, 모발. 모발, 모발. 그런 거는 우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 exercise. 아, 뿌야şam. 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오, 갔다 왔어요. 남편이, 아싸? 파벤탕 방문한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잡았죠, 버터 가는데? 원하는 거 아니야? 아, 정해. 하나, 확인하고 싶어. 아니, 거기서. 혹시 여러분 살면서 고위를 먹어본적이 있으실래요? 아 그러세요? 군대에서 숙박 먹어봤어요 맛있다라고요. 고위 맛있어요 아무것도 인지에 대해 맞춤입니다. 내가 갈 걸. 오세요? 안 피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아무래도? 네, 혹시 질문이나 마지막 하고 싶은 거에. 아직 2번 할퀸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이 너무 어려워. 월요일에 왜 이렇게 멋지지? 베이비? 근데 하는 게 없잖아. 월요일에 많이 맞추는데? 월요일에 올 사람도? 아니, 폴류마인 처음인데. 뭐 한 번? 밑에 남은 것 같아. 네? 갈게요. 안녕! 가보면 어디 갔어? 아, 그래? 나를 왜 그러나? 아, 또? 호성이 1대에 믿어야지. 아, 잠깐만. 보통 자기 이름을 하지 않아요? 아, 참. 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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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맞춤. 어? 맞춤, 맞춤. 5번 만점 빼고. 네? 5번 만점 빼고. 왜? 여기 맞춤, 맞춤. 맞춤, 맞춤, 맞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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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맞춤. 거기 가면 많아. 그 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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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저기 밑에 어디 앉아. 맥돌아이 있는 맥이 맛있어여. 아, 저인 거 마요, 저거. 아, 저인 거. 아, 저인 거. 아, 저인이 얼굴 없어야 했는데. 아니, 아니, 우리 주변에. 죄송한데. 무슨 새가 고르고 있었는데, 그게 엄청 맛있는 거 있어요? 아, 저거. 네, 아직 있어, 지금. 근데 지금 되게 섹시하서요, 아. 아, 아, 섹시하네요. 아, 섹시합니다. 섹시합니다. Please come out of section bed. 3, 2, 1, section bed. Please come out of section? 3, 2, 1, section bed. 아니 정말 기분이 좋았을 때 하는 거라서 지금도 기분 좋지 않아? 아 내가 이거 아프잖아 이것도 트위만인데 제가 사실 호동에서 변했던 건데 제가 가장 큰 영생 때 기분을 잠깐 들었었어요 우와! 크로크 뭐하는 크로크 크로크? 크로크는 좀 더 하고 잘하지 않아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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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생겼어! 시켜나카프 한 명이야 그럼 어떡해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야 하우추 크로크 베트 진짜 어이없어? 너무 까지 진짜 고백하고 잘생겨서 어이없어! 어이 말이 마세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즐거워. 그런데 시간세가 지금 40분의 입장 아니신가요? 이거 시야. 30분. 아 1시 40분? 아 40분.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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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아니시죠? 이거 영상 올리시면 안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공격이 정말 잘해요. 네깃댔. 네깃댔. 어 considerations. 비싼 killed. 네 아iego穴 잘 못하고 있나요? 네 아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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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하네! 왜 어째 뭐하는 거지? 어제 너무 많이 했지. 어제 지금 우수금만 하면 다 배워가지고. 다시 말해. 네? 다시 말해. 다시 말해.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맞아 어제 대기 직구를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드디어 보여줄 때가 된다고 어제 대기실에서부터 그랬잖아 아니 진짜 원래 유도가 목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플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보여줘 예 내 시간 네 약간 약간 느끼니까? 아까 10% 누군가 뭘 하기가 느리는데 둘 줄 알고 있지 그게 하고 싶어 그래서 어제 사진이 올렸던 만큼 나도 직접 보고 판단해야지 오케이 직접 보고 판단 고급 한가운데 축하드리게 아 근데 그거 우리 시즈마이 무대 아 알아서요? 시즈마이 고급 가신다고요? 우리 시즈마이 무대 할 때 누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없어요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면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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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저희 셋째 가볼게요 어서오세요 같이 마시고요 같이 마시나요 잘 가 잘 가 한 번 해주세요 나는 모르긴 했어, 채널이 어디인 채널이 있어, 근데 아마 다들 티비를 너무 안 봤을 것 같고 있어. 그러면은, 노코너분들은 핸드폰으로 뽑고 싶은 느낌? 아니면 정상상 같은 느낌이지 않나? 같이 이렇게, 스포가 다 필요한 것 같아. 아, 핸드폰 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톡아! Zhu만, 벚브로 한번 보여줘! 벚브로 한번 보여줘 慢慢 community struct 모두를 해요 근데 항상 하고 나면 서해예요 멋있게 할 거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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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방금은 날았어, 그 부분 네, 어쨌든 네 아, 근데 이거 입었으면 멋있겠죠?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자 로우의 한 손 옆에서 롤러빱을 와! 와! 애기가 키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저희 어딜 가 후회 후회 ple 이따가 공감하시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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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공감하시고 뭐야? 건대야지 바보 아니야? 빨리 마셔 안 돼 지금까지 미루게 됐습니다 고! 이따 봐요 여러분 안녕 잘 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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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원장님 잘가요 가리 계속 교체할게요.